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오늘 코스피 2,550 정말 반갑습니다. IT 대형주들의 힘에 제대로 받으면서 쭉쭉 올라가는 모습 보니까 월요병도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럴 때 맹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1.9% 코스피 상승 얼마나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반도체주 안 갖고 있고 항공주 안 갖고 있으면 오늘 상승 1.9%로 체감이 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박탈감 느끼지 않고 시장에서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저희가 오늘도 많은 전략 준비했거든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상승장 잘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빨간 상승의 맛 시작합니다. 2시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지속적으로 강한 상승 우상향을 그려가고 있는데요. 현재 1.91%의 상승세 보이면서 2,400, 2,541포인트까지 현재 올라와 준 상황이고요. 오늘 수급적인 측면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른폭을 조금은 반납을 했습니다만 지속적인 빨간불 켜주면서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0.76%의 상승 보여주면서 845포인트 선에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아가는 종목들 막상마카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급등하는 막상 종목들입니다. 오늘 유진테크가 9% 그리고 금호산업이 상한가까지 올라섰고요. LG 아우시스가 5%, 일진 디스플 9%, 박셀바이오도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서는 모습 보였습니다. 유진테크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7%대 강세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사상 최대 실적 나올 것이라는 증권사 리포트의 힘을 받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도 일제히 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유진테크는 7.4%대 상승세 보여주면서 3만 1,700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LG 아우시스 보겠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는 연내 이사회를 열고 LG 상사 그리고 판토스, LG 아우시스 계열불리 안건을 의결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오늘 이 소식에 관련주들이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LG 아우시스는 현재 5.51%의 강세 보여주면서 6만 8천 원 선까지 뚫어냈습니다. 오늘 거래량도 큰 폭으로 수반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급락하는 막상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맥스가 9%대 뚝 떨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젠백스가 8% 하락이었고요. LG와 4%, 웨이브 일렉트로와 수젠특이 10%, 11% 급락을 기록했습니다. 먼저 코스맥스 보겠습니다. 예상보다 3분기 실적 부진하게 나오면서 코로나19의 영향이 뒤늦게 반영되고 있다. 증권사들의 부정적인 리포트가 좀 나와주는 흐름 보였습니다. 목표가도 줄줄이 하향 조정되는 모습 보였는데요. 코스맥스는 현재 9%대 낙폭을 가져가면서 10만 원 선에서 등락 이어가고 있습니다. 젠백스 보겠습니다. 알차이버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주목을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젠백스 현재 8%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면서 2만 5천 원 선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종목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명동점 영업부 이창훈 사장 만나 뵙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유진테크 보겠습니다. 유진테크 상반기에는 참 부진했는데 매년 4상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진테크 현재 구간 어떨까요? 유진테크는 주로 반도체들은 진착장비 관련 업체고요. 최근에 디렘이라든가 비메모리앙 그리고 랜드 쪽에 국산화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데 특히 디렘과 비메모리 쪽에 라지 배치 타입과 비메모리앙 미니 배치 타입의 ALD 장비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장비가 전반적으로 미세공정으로 많이 전환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수혜가 되고 있고 특히 3분기 같은 경우도 시장 컨센트를 크게 상해를 했는데 내년에 사장 최대 실적을 일단 기대하는 리포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동사에서 신규로 개발하고 있는 장비들이 내년도에는 삼성전자 쪽으로 투자가 공격적으로 채택이 되면서 소주가 크게 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대부분의 라지 배치 타입의 ALD 장비 같은 경우는 거의 삼성전자 쪽에서의 승인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매출이 가시화가 되고 있고 기존에 진행하던 저전력 CVD 장비 같은 경우보다 ALD 장비가 시장이 한 5배 이상 단가도 그렇고 시장 자체가 워낙 워낙 크기 때문에 동사 가면 내년도에 컨텐 점프의 가능성이 있다. 실적이 컨텐 점프 가능성이 있어서 최근에 금요일과 오늘쯤 급병세가 나오고 있고요. 주로 SK 하이닉스 쪽의 매출이 주로 있는데 내년도에는 SK 하이닉스 매출보다 삼성전자 쪽의 매출 비중이 더 높아질 것, 더 웃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돼서 오늘 급등이 나와서 바로 추적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감은 있지만 늘림 시에 매수 접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현재 구간이 3만 1,650원인데 3만 1,000원 이하 정도에 내일이나 이번 주에 눈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좀 계속 분할 매수하셔서 목표가를 좀 길게 한 4만 정도 보시면서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한 2만 6천 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테크 좋다고 하시네요. 다만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만 1천 원 이하에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2만 6천 원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막상 종목 LG하우시스 보겠습니다. LG에서 떼내어진다라는 소식 들리면서 오늘 계속해서 상승폭 키워가더라고요. 지금 진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조금 떠서 바로 진입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일단 보이자 홀딩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LG 쪽에서 LG그룹이 연내 2,4일을 열고서 LG상사, 판토스, LG하우시스에 대한 계열 분리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일단 시장에서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아마 주총이 한 26일 정도 있을 거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구본모 LG그룹 구분이 LG상사와 판토스, LG하우시스 등을 가지고 LG그룹에서 계열 분리해서 독립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구본모 구분 같은 경우가 지수사 LG의 2배 주주거든요. 그래서 지분이 7.72% 정도가 있는데 이게 지분가처 대략 1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급을 가지고 LG상사라든가 판토스, LG하우시스의 지분을 늘리는데 계열 분리에 쓰일 것으로 전망이 돼서 오늘 관련 종목들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일단 LG상사 쪽에서는 계열 분리안이 확정된 건 아니고 여러 건 안건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지만 거의 사실상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고 특히 LG하우시스도 오늘 평균 급등이 나오는데 LG상사가 외국인들의 그동안 엄청난 매직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직 어느 정도 충분히 물량을 채인 이후에 최근에 급등 기사가 나오는 게 아마 이런 재료를 염두에 두고 그랬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오늘 좀 제법 세게 올라갔기 때문에 보유자 홀딩 관점에서 매수는 일단 자제하고요. 목표가는 앞당 고점은 넘을 수 있을 거를 좀 보고 그 이후에 고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7만 4천 원 정도를 목표가로 두시고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하우시스도 좋다고 하십니다. 다만 너무 올라서요. 일단 보유자들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7만 4천 원까지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카종목 코스메스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 안 좋게 나오면서 증권사에서 줄줄이 줄이하양 목표가 낮추고 있는데요. 보유자들 상심이 클 것 같아요. 코스메스 어떻게 볼까요? 오늘 장중 윗골이 나왔을 때 저는 빠져나왔어야 된다고 일단 보고 있었고요. 지난번에도 코스메스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3분기 실적을 보니까 영업이익이 139%로 해서 33.7% 전연동기대회에서 성장을 했고 순이익도 58억으로 전연동기대회에서 53.9% 성장을 했는데 시장 기대치가 좀 워낙 2분기까지 시점이 워낙 좋다 보니까 기대치가 높았는지 일단 시장 기대치는 하회를 했습니다. 일단 위생용품 쪽의 매출이 감소를 좀 했고요. 또 국내 법인 쪽의 이익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 게 주요 요인인데 일단은 주요 OEM 화장품 업체들의 실적이 떨어지다 보니까 동사의 성장성이 제한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손소독제 매출이 급증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상반기 대비해서 매출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가장 큰 건 중국 법인들이 성장을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상해법인 같은 경우가 그 전에 고객들의 계약들이 원래 통키에서 넌통키 방식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매출 자체가 성장을 못한 측면이 있었고 또 광자법인 같은 경우가 온라인 쪽 고객비 좀 늘어났는데 오프라인 쪽 고객들의 매출이 워낙 빠지다 보니까 실적 생각보다 안 나왔다는 측면이고요. 광군제 효과도 기대가 좀 필요가 있지만 이거는 자축으로 4분기에 집중적으로 효과를 받을 거로 시장돼서 3분기는 좀 그에 못 미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오늘 좀 효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 4분기 쪽도 이게 성장성이 지속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좀 매수는 좀 자제해야 된다고 의견 드리겠고요. 11만 원 정도의 반등세가 나타났을 때는 그 부근에서는 매도 그리고 아랫단의 손절가는 9만 9천 원 잡고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기대가 너무 높았습니다. 코스맥스 보유했다면 일단은 좀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11만 원 부근에서 매도 대응해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9만 9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막상맥하 오늘은 하이투자 증권 명동점 영업부 이창환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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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